다음은 BBS 뉴스가 마련한 연중기획보도, 불자열전, 우리시대의 불자들 순서입니다. 오늘은 그 35번째 순서로 불교 여성개발원사나 여성불자 리더들의 모임인 여성불자 108인회 이영미 회장을 김봉래 기자가 만났습니다. 독실한 불자 가정에서 자란 이영미 여성불자 108인회 회장은 교직을 벌이고 사업에 뛰어든 이치로운 경력의 소유자입니다. 뭔가 새롭고 창조적인 일을 하고 싶은 열망이 안정적인 직장을 떠나 한참 또 내다보기 어려운 사업의 길로 안내했고 지금은 쥐얼리 디자인 전문회사인 주식회사 세미성 대표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거친 사회생활 속에서 인간관계 속의 부딪힘은 더욱더 불교에서 지혜를 구하도록 했고 실제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조화롭게 서로가 원만하게 서로가 상생하는 그런 관계로 가려면 시야가 폭이 좀 넓고 그들을 바라보는 생각이라든가 초점이 항상 내 중심이면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 사람과 함께하는 그러한 시각은 제가 불교에서 답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 접했던 세계적인 명저들 속에서 부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회장이 불교 집안에서 자란 인연 덕분이고 행운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30대 초반부터 시작한 본격적인 불교 공부가 쌓이다 보니 어느덧 불교가 삶의 좌표가 됐습니다. 제가 항상 바르게 사는 삶의 지표가 되기도 하고 또 제가 즐거운 삶의 그러한 하나의 그런 삶의 터전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어떤 방향을 이룰 때의 의지처가 되기도 하는 그런 등뿌리고 나침판이고 그러한 좌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학 전공인 물리학은 불교를 훨씬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줬고 연륜을 더할수록 불교에 대한 이해에 폭과 깊이가 더해짐을 느낍니다.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만약 부처님이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스스로에게 묻다 보면 어느덧 해답이 도출됩니다. 불교계로 활동 반경을 넓힌 이영미 회장은 지난해 7월부터 불교 여성개발원 산하 여성불자 108인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불교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인적자원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종교보다도 불교가 미래의 이러한 척박한 세상의 답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상을 우리가 멀리 전파하고 홍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작은 것이 결코 작지 않다는 인식으로 일, 가정, 양립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영미 회장. 앞으로 노인복지와 관련한 창의적이고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 이영미 회장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